수시생활을 쓰이지도 않는데 대학 가려고 그냥 억지로 수시생활 필요성은 못 느끼겠어 하기 싫어요 너가 한 번 볼 거면 아예 펼치지도 마 초등학교 교육을 아주 강하게 지키는 단어 없습니다 나의 조급함이 우리 아이를 망치지 않을까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수다로 풀어보는 수학 이야기 수다학의 지승현입니다 저희 수다학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를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강연자 여러분들께서 수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도 들어주시고 또 해결책도 제안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실천하실 수 있었던 여러가지 방법들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열띤 강연을 해주신 모든 강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요 강연자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여러가지 수학학습에 관련된 노하우를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름하여 수학정복의 꿀팁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먼저 강연자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수학학습법의 총정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가 공신멘토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 120가지의 질문을 무조건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천명의 데이터를 모았고 그걸 분석했어요 그중에서 특히 가장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그 수학에 있어서 제가 그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요 공신들이 수학을 잘하게 된 데 있어서 수학 100점을 받고 1등급을 받고 올림피아대 금상을 받고 국가대표 선발돼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된 데 있어서 단 하나의 비결을 골라달라 뭐에 집중을 하면 되겠느냐 우리 멘티들이 이 질문이었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볼게요 1위가 개념의 확실한 이해와 속지 개념 우리가 시험지를 보면 문제들로 구성돼 있죠 개념은 말 그대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과정입니다 그 전 단계죠 정의부터 해서 그 정인 약속이죠 규칙이에요 거기서부터 유도 과정을 통해서 공식이라는 게 나와요 공식을 아주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에 적용시켜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 과정까지 기본 문제 예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개념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보통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 공부를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1위가 31.8%라는 이야기는 1000명 중에 300명 이상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나는 개념에 집중, 집중,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우리 이제 자녀분들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개념 공부를 정말 충실하게 할까요? 아쉽게도 그러지 않아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냐 선생님이 이제 설명드리면 대충 이해해요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문제를 계속 풀어요 응용 문제 만나면 그게 풀릴까요? 저도 못 풉니다 그렇게 되면요 개념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문제집을 가져가는 공부 문제풀이 공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문제집 한 권 샀어요 근데 제가 그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아직 채점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공부를 한 건가요? 공부라는 게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걸 새롭게 알아나가는 과정의 공부죠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집을 사서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채점하기 전까지 여기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채점까지만 했어요 달라진 게 있나요? 없죠 채점까지만 했으면 근데 진짜 오지게 많이 틀렸구나 이 정도는 알겠지만 새롭게 내가 알게 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답 맞춰본다고 하죠 이제 답을 어떻게 알게 이제 틀린 문제 나왔으니까 답을 한 번쯤 보고 알게 됐어요 뭐 선생님께 질문을 하든 아니면 책을 보든 아니면 고민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걸까요?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틀렸구나 그 풀이법을 뭐 알거나 한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한 번 본 건요 너무 빨리 잊혀져서 이건 안 본 겁니다 안 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하루 지나면 몇 프로 정도 남아 있을까요? 실제 수업 환경에서 실험을 했을 때 약 46%가 잊혀집니다 절반 정도 남아요 근데 하루 또 지나잖아요 그럼 또 대략 절반 정도 또 잊혀지죠 우리가 사흘 지나잖아요 학습했던 거에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집 푸는 과정을 제가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봤어요 여기까지 한 게 공부예요 직접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해주셨고 이제 채점한 거 여기까지 공부니까 아니라고 해주셨고 틀린 거 한 번 본 것까지 여기까지는 사실상 공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 학생과 공신 멘토들의 수학 공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점인데요 제가 보세요 일반 학생들은 문제집을 한 권 사서 풀고 채점하고 답 맞춰보고 여기까지 해놓고 수학 공부 끝났다고 합니다 문제집 한 권 다 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대답해 주셨죠 여기까지는 공부한 게 아니라고요 공신들이 이 기본적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집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틀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틀린 문제에 해당되는 개념을 개념서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개념을 정의부터 유도과정 공시까지 그 과정을 전부 세 번 정도를 씁니다 보통 남한테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별 다시 풀어봐요 틀렸던 문제를 그래도 안 풀리면 공신들도 놀라운 사실은 답을 봐요 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건데 개념까지 보고나요 몇 번 풀어봤는데 이걸 몰랐구나 하면서 일단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이 틀렸던 문제를 보통 우리 오답 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오답을 따로 모아가지고 몇 번을 반복해서 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수학을 잘한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공신들은 반대 오히려 개념이 핵심이라고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를 드릴게요 한 번만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해서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중간중간 치면서 공부하는 방법 네 번째 마인드맵 커다란 주제가 있으면 소주제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가지치기 그림을 만들어서 마인드맵으로 공부하는 방법 이 네 가지 공부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반복하는 방법 반복하는 방법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정답은 네 시험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지식을 습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요 그 2008년도 2월에 그 과학전화 사이언스지에 미국의 두 심리학자가 이런 공부 방법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가지 분류 아까 보셨던 한 번 공부하기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공부하기 이런 사람들을 집단을 모아놓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수시로 시험을 쳐가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이해력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요 계속 제가 지식을 넣기만 해요 네 그런데 중간중간 내가 한 번 공부하고 또 시험을 한 번 쳐보면서 공부하고 또 몰랐던 점 다시 공부하고 또 시험을 또 다시 쳐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내가 습득한 지식을 한 번 더 꺼내서 이런 뇌를 좀 더 애써서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꺼내보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다? 시험 보기 네 일명 이것을 테스팅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시험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이 점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반복 학습보다는 뭐다? 반복 시험을 통해서 내가 머릿속에 넣은 것을 한 번 더 끄집어내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도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님들은 산파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아이들은 알까요? 산파 알아요? 산파 그 아이 이렇게 낳을 때 옆에서 힘줘! 힘주세요! 다 놨어 다 놨어 조금만 하면 돼 자 심호흡!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렇게 격려를 막 하죠 그러면은 아이가 숭! 이렇게 잘 낳게 해주는 그런 옆에서의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산팟이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이 제자들과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제자들의 지식을 조금 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건 뭔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더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공부를 한 결과가 딱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습득을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줘야 되느냐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듯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자기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틀린 개념에 대해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테스팅 이펙트 시험 효과를 이용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 굉장히 효과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해설지 없이는 공부를 못해요 해설지 없이는 문제를 못 풀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학생들 해설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맞아요 해설지 안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수능에서 등급이 있어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거든요 등급으로 얘기를 하자면 5, 6, 7, 8, 9등급 학생들은 사실은 못 풀어요 그래서 예제를 많이 써야 됩니다 쓰세요 제발 좀 써라 합니다 보고라도 좀 써라 써라 좀 안 써요 쓰는 게 공부가 되는데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고 그다음에 2, 3, 4등급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들한테 답지를 과감하게 찢어서 맡기라고 합니다 왜? 보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답을 봐버리면 내가 사과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놓치는 거예요 답을 빨리 본다면 수학을 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맡겼죠 일주일간 하루에 10개씩 풀겠다 고등학교에 문제 좀 어려우니까 뭐 20개 풀겠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정해놔야겠죠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7개 밖에 못 풀었어요 그럼 일주일간은 나머지 문제들 못 푼 문제들을 고민해야 돼요 보기 전까지 화장실 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게 과제 집착력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럴 땐 답을 보라고 해요 저는 왜냐하면 고3쯤 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한 줄 한 줄씩 보라고 해요 한 줄 한 줄 아껴서 가려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냐면 아 이러거든요 아 내가 이거 왜 몰랐지 아는 건데 대부분 다 이런 아는 건데 경험 있으시죠 아는 건데 틀렸어 아는 건데 왜 틀릴까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때 응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1등급이라면 그런 시간을 안 보는 시간을 사고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 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다른 책을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위권이라면 얇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하위권들의 특징이 뭐냐 앞에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렬만 해요 얇은 책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왜? 골고루 나와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서 끝까지 다 보았는가 꾸준히 학습하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얇은 책일수록 하위권에게는 더 좋다 오답노트는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답노트의 맹점은 이런 겁니다 자 30문제가 있었어요 모의고사를 봤어요 17개 틀렸어요 13개 맞고 오답노트 정리하려면 17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답노트를 만들어야 될 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준에 맞게 해야 되고요 이 오답노트보다는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은 자신만의 개념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념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규출 문제 정리하고 링노트 같은 걸로 끼워넣는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위권들은 오답노트 정리하는 게 쉽죠 뭐 3개 틀리고 2개 틀리고 이러면 약점만 딱딱 집어내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조언을 하면 학생들이 엄마 좀 아시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 영화 스토리의 정도는 같을까요? 달랄까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독만 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제가도 듣고 감독도 듣고 그들의 대사까지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원래 좋아서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번에 영화를 보러 가셨을 때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이름 여자 주인공 이름 극중 남자 주인공 이름 여자 주인공 이름 주제가 감독 이름 좋은 대사 이거를 미리 열 문제를 딱 내고 끝나고 나서 이거를 발표하겠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한번 보세요 누구나 정상적인 기억으로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없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슬펐어 나중에 다 죽어 너무 경치가 좋고 음악이 좋더라 영화 내용 어떻냐고 꼭 봐 그렇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스토리 전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영화를 봤을 때 열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수업 시간에도 다섯 가지는 기억할 수 있다 수업을 들으면서 반드시 외우려고 하십시오 그게 기억 이론에 따르면 반복 효과라고 하는데요 즉시 반복이 반복 효과를 굉장히 높인다는 거죠 어차피 수업 시간 듣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들으면서 단 몇 개라도 반복을 해서 외울 생각을 해라 그러면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 수업 시간마다 몇 개씩 외우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까지 어떤 사람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고요 열심히 필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필기도 안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필기하고 들으면서 몇 개씩을 외우려고 했습니다 트라이 외우려고 했다는 거죠 사튼 7년이 흘렀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양이 같을까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영화를 영화를 보면서 외우려고 시도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영화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영화를 더 많이 본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영화를 봤지만 외우려는 시도 어차피 앉아있을 때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5분 이내 지금 외우려고 시도한 거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저는 이걸 5분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반복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복습은 오늘 배웠던 거를 1교시부터 8교시까지 5분 이내로 2, 3분이면 돼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 반복했습니다 예습은 어떻게 내일 공부할 거에 어휘 정도만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하고 가면 수업시간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한 5분 노트는 일주일 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몇 번 반복했죠? 즉시 반복 5분 반복 하루 반복 일주 반복 같은 노트를 쓴다면 이걸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오늘 수업시간에 들은 거를 중간고사 때 첫 복습이 일어납니다 첫 복습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두뇌일 경우에 80%는 사라졌고 20%만 기억이 남는데요 한 달 이내에 다섯 회의 복습이 일어나면 80%를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시험이 왔을 때 80%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만났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20%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만났어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은 많이 기억하는 학생일까요? 적게 기억하는 학생일까요? 공부는 있잖아요 많이 한 애가 더합니다 이것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20%밖에 기억이 안 나는 애들은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학원 다니지 않았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지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골고루 자극을 주고 4, 5, 6학년 때는 국영수 위주로 포진을 해주고 이유가 다 있죠 수업시간과 수업시간이 끝나고 예습 복습은 5분 학습법을 잘 할애한다면 현재의 내 능력보다 월등히 좋은 수준의 지능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지능에서도 결과는 월등히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부법 하나를 바꾸는 것과 엄마가 자식한테 주는 전략 하나 바꾸는 거로 여러분의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공부가 재밌어질 거라고 봅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이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요 또 강연자분들께서 제안해주시는 학습법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메모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렇게 수학의 개념 정리라든지 아니면 개념 노트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하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들으시면서 수학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요 일상 속에서 수학을 경험하게 하라였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수학에 대해서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해주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벽위에 느껴졌던 건 나도 별로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데 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수학을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연자분들께서는 역시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수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유용한 것들을 얼마나 활용을 잘 하느냐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심부름 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들이나 무게의 단위, 길이의 단위 이런 거 애들이 사실 감이 거의 없어요 그죠? 해보기 전에 몰라요 우리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감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사실 책으로만은 얻어질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보면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고 들이나 무게의 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실제 수학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들이 무게는 아니지만 길이제기 같은 그런 단원에서도요 대략 저게 어느 정도 되는지 어림해보는 게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학과 관련을 지어서 아이와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들어서 지금 이 팁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만들기와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아이를 위한 지도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교과서 부분을 제가 직접 발췌를 했거든요 자 거기 첫 번째 그림에서 딱 보시면 재밌어요 요즘 걸리버가 소인국에 도착하잖아요 그랬을 때 소인국에서 이제 특별히 걸리버를 위한 의상을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윗옷 그리고 바지까지 그래서 여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옷감이 얼마나 될까요? 그 길이의 합을 구하는 게 이 수학 학습 목표입니다 재미있죠?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아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학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도형 디자인한 거 임금님 옷 디자인한 그런 예시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자신이 상상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3D 프린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공작 직접 만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어디서 체험하실 수 있냐면요 무한 상상실이라고 전국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가면 가정에서 하시기 어려우셨던 3D 프린터나 그리고 목공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주말에 가서 스스로 자신이 상상해본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AD 340년경에 수학자 파포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아하키메데스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네라고 쓰여져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충분한 길이의 지렛대와 단단한 받침대 그렇죠? 그 그림을 좀 보시면서 지구도서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뭐 믿으십니까? 그냥 의아하십니까? 아이들은 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수학, 문화적 학습에 정말 중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이러한 그 당시에 빛이 300년, 400년 이때 사람이 지구를 둘러올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상상력이죠 그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근본, 원인은 뭘까요? 그 배경은 뭘까요? 바로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가 제가 해두었는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쪽에는 하나가 매달려 있고 그렇죠? 이쪽에 두 개가 매달려 있습니다 2대 1 되는 데서 평형을 이루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2대 1 되는 위치에 제가 넣었습니다 성립할까요? 가슴이 조금 두근두근 합니까? 아니면 별로 결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추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아시면서 대단한 하시는 거죠 이쪽, 이쪽 막대의 길이와 이쪽 막대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이미 이쪽 막대의 길이가 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쪽 막대의 길이를 좀 더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막대의 길이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대의 길이를 늘리는 대신에 이 엽전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정말 성립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성립하면 감격적일까요? 만약 감격적이면 박수를 꼭 쳐주세요 그렇죠 이 예민한 실험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추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철물점에 가면 나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나트 3개 사시면 되죠 엽전 조금 사서 맞추면 되죠 이 쇠 막대는 뭘로 쓰면 제일 좋아요? 오뎅 막대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오뎅 막대 써서 끝에 뾰족한 부분을 좀 잘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실 쓰시면 얼마든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으로 한 번도 안 해본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아이는 아마 너무나 많은 수학적 사고를 키워갈 것입니다 주사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를 갖다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주사위도요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딱 던지면 멈출 때까지 도로로 하면서 그때까지 굉장히 흥분이 되잖아요 심장이 막 바운스 바운스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주사위 던지라면 난리예요 한 시간 동안 계속 지겹지 않게 던지고 있죠 근데 이 주사위를 갖다가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수학 놀이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사위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덧셈 놀이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사위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던지게 하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딱 던졌는데 눈이 5와 4가 나왔어요 더하죠 그럼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이렇게 이제 막 덧셈을 배우는 애한테 5 더하기 4, 4 더하기 3 이런 거 써놓고 연습하는 것보다 주사위를 던지면서 나온 눈의 개수를 갖다가 더해보라고 하면 이거 지면으로 된 것을 갖다가 하라면 애 10분도 안 돼가지고 온몸으로 비비면서 꽈배기 되죠 근데 이걸로 하면 한 시간 내내 해도 엄마가 먼저 넉다운되지 애가 그만 좀 하자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제 애는 2학년, 3학년 좀 이건 너무 유치한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주사위를 세 개를 갖다가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개를 동시에 던진다 자 그런데 6과 4와 5가 나왔어요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15가 되겠죠? 이건 2학년 정도가 돼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두 개를 갖다가 숫자를 만들고 하나를 갖다가 더하다 그렇게 하면은 64와 5를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가 큰 사람이 이기게 한다면은 이 상태에서 조합을 갖다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54 더하기 6으로 이렇게 조합을 한다면 이 아이는 뭔가 덧셈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큰 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10의 자리의 수를 갖다가 크게 해야 되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을 갖다가 자주 하다 보면 아, 이 덧셈의 원리도 쉽게 이해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사위에 덧셈 놀이가 있다면 주사위? 뺄셈 놀이도 있겠죠? 좀 휠이 오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약간씩 변형만 시켜도 아이 수준별로 얼마든지 재미있는 주사위 놀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덧셈과 뺄셈을 갖다가 아주 그냥 짬뽕에서 나는 시키고 싶다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덧셈을 할까 뺄셈을 할까 아이들로 하여금 고민을 갖다 하게 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말판이 있는데요 저런 말판을 갖다가 그려놓고 아이하고 주사위 놀이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던져요 딱 던졌는데 6과 1이 나왔어요 이걸 갖다가 더하면 얼마가 되죠? 7이 되고 빼면 5가 되는 거죠 저 말판에서 나는 더해서 7에다가 말판에다가 색깔을 칠할래요 그럼 7에다가 칠할 수도 있고 나는 빼서 5에다가 칠할래요 5에다가 칠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놀이를 하다가 누가 이기는 거겠습니까? 저 말판에 있는 저 숫자를 다 칠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만약에 놀이를 한다면 저 놀이하는데 1시간은 좋게 걸려요 애들 한 시간 동안 광분의 도가니 아까 더하기 할 걸 아까 빼기 할 걸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1학년 수학 교과서 놀이 마당에 나오는 이게 놀이거든요 애들이 이거 한 시간 동안 시켜놓으면 딴짓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더샘 뺄샘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김홍도의 씨름을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씨름을 보시면 이 씨름의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요 대상 인물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안 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사실은 노트 크기 정도입니다 이 노트 크기 정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배열했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면 표정들이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그림을 살펴보면 동서남북을 한번 살펴보세요 동쪽에 비어있죠? 서쪽도 비어있습니다 남쪽도 비어있고요 북쪽도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선과 세로선을 거 보면 이렇게 네 개의 평면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구조를 잘 보시면 평면이 네 개로 나눠졌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다녔을 때 제일 만나는 축이 있죠? X축, Y축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떠올렸으면 대단하신 거예요 즉 위치를 정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대상들을 한번 세워보시죠 중앙에 두 시름선수를 바탕으로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었죠 이렇게 그은 평면에서 오른쪽 윗부분을 한번 보세요 전부 몇 명이죠? 다섯 명입니다 오른쪽 왼쪽 부분은 그러니까 윗부분의 왼쪽 부분은 몇 명이죠? 여덟 명 이런 식으로 세워보면 여기 보시는 바처럼 8, 5, 2, 5, 2죠 동양에서는 짝수를 음해수라고 불렀습니다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홀수는 양해수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을 상징해요 그러면 8과 5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13이고요 또 아래로 8과 5를 더하면 13이에요 조화를 이루고 있죠 또 2와 5를 더하면 7이죠 2와 5를 더하면 또 7입니다 음향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5, 2, 5를 더하면 얼마죠? 12입니다 또 8, 2, 2를 더하면 얼마죠? 12입니다 인간의 갈비뼈가 좌우로 남자나 여자나 모두 12개씩 있습니다 하루가 몇 시간인가요? 24시간인 게 사람의 갈비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 사람들은 특히 김홍도도 이런 동양의 전통적인 음향, 오행 이런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그림에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보시면 또 하나는 씨름판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봐보세요 그 시선을 화살표로 해서 씨름판을 전부 향하고 있죠 딱 한 사람만 딴 데 보고 있어요 누군가요? 예, 엿장수입니다 예, 엿장수는 딴 데를 볼까요? 엿장수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할 때 혼자 딴 데 보고 물론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여시만이 안 팔렸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말고도요 이 씨름도를 놓고 여러 번 보다 보면 개수도 세워보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씨름도에서 대상임으로 하나 지워도 어? 한 명이 사라졌네?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세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벗어발, 신발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체험 수학의 장점이라고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가 늘 항상 수학하면 문제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깨줄 수 있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문제를 풀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학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녹화가 끝나고 나서 많은 강연자분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일상 속에서 수학을 찾는 방법을 좀 실천해 봤어요 미술 작품 속에서 수학의 요소를 찾아내고 요리를 하면서도 수학의 요소를 찾아내는 방법 저는 실천해 보면서 아이들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수학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강연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한 번 일상에서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수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줬던 것은 다름 아닌 수학적인 궁금증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길거리로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궁금증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저는 시험을 볼 때 긴장을 해서 단순 계산 같은 문제를 많이 틀릴 때가 있는데 그런 습관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답답한 경우죠 과정도 다 맞았어요 과정이 맞았다는 건 개념은 알고 있는데 꼭 마지막에 가서 틀려요 더하기를 빼기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거든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실수를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측정되지 못한 것은 관리될 수 없다 그래서 공신들이 실수 노트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실수한 것들만 다 모아요 그래서 그걸 패턴별로 따로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계산 실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문제를 잘못 잃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시험 볼 때 시간 안배를 못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틀린 문제를 분류를 한 다음에 실수했던 거,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실수를 한지를 측정, 모아놓고 그걸 반복해서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모아놓은 실수 노트를 언제 보냐면요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쉬는 시간 그때 공부를 안 한 친구는 그때 이만큼 책 쌓아놓고 엄청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초치기의 신공을 보여줘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공신들은 그때 이 실수 노트를 펼쳐놓고 봐요 이때 내가 그때 이 시험 볼 때 이 실수했구나 바보 이런 생각을 갖고 시험 보잖아요 절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없어요 저는 수학 공부할 때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외워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공부가 더 잘 될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을 예를 들자면 사실은 저는 백지 연습장을 많이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습장을 놓고 책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책을 덮고 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걸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써봐야 되거든요 쓰세요 써보시고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게 이게 기본인데 그리고 또 보통 노래로 혹은 앞자만 따서 외우기도 해요 예를 들어 삼각함수 공식이 굉장히 복잡한 게 많거든요 고등학교에 가면 신의 신의 신고 신의 신고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원리가 아니라 앞자만 따서 외우기 때문에 약간만 변형해도 적용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아요 외우는 거 시간 단축을 위해서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리를 빼놓은 암기라면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해야 되죠 그런데 원리를 모르고 그것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외우려면 쓰고 또 말도 해봐야 됩니다 오감을 활용해야 돼요 사실 저희들이 학생들보다 조금 잘한다면 그 이유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의도를 가지고 말하려면 이걸 이때 이렇게 말하고 이 순서로 사실 그것도 제가 원고 다 써가지고 오늘 강연도 이땐 이거 하고 이땐 이거 하고 다 그렇게 계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오감을 활용해야 내 기억이 오래 갑니다 말도 하고요 눈으로 눈으로 보고 쓰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 저는 화장실에도 붙여놨었습니다 천장에도 붙여놨었습니다 전지에로 문에다가 붙여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공식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했었는데 그건 뭐 선택이죠 그러니까 암기는 필요하지만 뭔가 개념 없는 암기가 아니라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암기를 해라 수학을 잘하면 수학이랑 관련 없는 일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정말 수학이라는 것을 잘하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른 과목도 다른 이슈도 더 잘하게 될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볼게요 포물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포물선이라는 아이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뭐 저희 늘 항상 했었던 이런 과학에서 했던 공이 던졌을 때 날아가는 좌취 그런데 수학에서의 이 아이는 당방정식을 떠올려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한 점과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가보면 물을 마시다가요 이렇게 마시는데 어느 순간 내려다봤는데 이렇게 곡선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포물선이에요 물컵미가 나와서 조금만 더 컵을 들고요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돌리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리다가 딱 보면 포물면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파라블로 안테나 빛을 모으거나 한 점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멀리까지 일직선으로 쏠 때 사용하는 아이가 바로 포물면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한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침에 오늘 눈을 떴는데 거미줄에 이슬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어요 포물선일 거고요 이렇게 포물선이라는 것 하나의 단어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는 이유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 아이들의 정의와 성질, 식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확장이 가능한 거죠 우리 앞에서 건축 이야기를 조금 했으니까 가우디라는 건축학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죠 포물선이 안정적이기까지 하다면 뒤집으면 이 포물선으로 아치를 만들면 최고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직접 실험을 해서 건축의 구조와 설계에 활용했던 건축가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예술가들도 마찬가지 애셔의 작품, 사실 작품을 보면 미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그림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피카소조차도 상대성 이론이나 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남들과 다른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내려면 수학이라는 아이들을 활용하면 막강한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요즘 창의적 수학이라고 해서 스토리텔링형 문제도 많이 푸는 추세고 시험에도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면에서 주판 사용이 수학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주판, 저 주판 학원도 다녀봐서 알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서요 암산으로 하고 얼른 그거에 맞춰서 주판 알만 났었어요 저는 아직도 계산을 할 때 머릿속에 주판을 그리면서 계산을 하는데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근데 정말 이 주판이라는 게 저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매우 도움이 됐고요 주판의 어떤 장점은 계산을 갖다가 잘한다고 그렇게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판은 일단 듣기 능력이 돼요 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주선 선생님이 2원이요, 4원이요 이러면 그걸 들어야 하잖아 일단 들어야 그 다음에 그걸 듣고서 손으로 놓쳐 그럼 이건 조작 활동 아, 그렇죠 가장 뇌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이 입하고 손에 이걸 조작을 계속 하기 때문에 뇌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능력, 집중력, 그 다음에 이런 조작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수학 공부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단 한 2년 이상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몇 개월 배워서는 이런 효과가 잘 안 나오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 이상은 배워야 이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시켜봤는데 이렇게 우리 MC님처럼 애가 경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시키지 마시고 애가 즐거워하고 관심이 있어 한다 그런 아이들은 한 2, 3년 쭉 해서 정말 수학적인 사고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뭔가 듣는 능력도 키워주고 네, 듣기가 네, 손으로도 조작하고 학교 공부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할 때 듣는 게 되는 아이들은 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듣는 게 안 되는 아이들은 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듣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청각적 집중력 네, 그렇죠 순학 계산을 할 때 왜 덧셈보다 곱셈이 먼저 해야 하나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저는 한 번도 그냥 가르치니까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해봤고요 아이한테도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해줬는데 정말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곱셈은 덧셈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구단을 배우셨잖아요 2, 3은 얼마죠? 6이죠 잘하시네요 2, 3은 6이라는 게 뭐죠? 2를 몇 번 더한 걸까요? 3번 3번 이거를 조선시대에도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보면 구구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구단인 표현이 조선시대 때부터 저에게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2 곱하기 3 하면 2 곱하기 3이 2를 3번 더한 거니까 덧셈으로 바꾸면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7이 되죠 그런데 곱셈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2 곱하기 3은 6이죠 1 더하기 6은 7입니다 조금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곱셈이 덧셈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곱셈을 먼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덧셈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곱셈으로 바꾼 건데 그러니까 곱셈을 먼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규칙이야 그러니까 외워 이렇게 하면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더하기에 또 다른 언어로 복잡하게 해놓은 거니까 그거를 더하기로 푼 다음에 더하기로 같이 하는 게 맞다 공부하려고 막상 자리에 앉으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좀 막막할 수 있는 우리도 왜 시간이 딱 주어지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저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안에 목표가 내 앞에 목표가 뭐가 있는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런 방식도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스테이션식이라고 가정에서도 보면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완성을 하면 완수를 하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런 방식 있잖아요 우선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테이션식으로 내가 여기에서는 뭘 하나 끝내고 가겠어 그 다음에는 뭘 하겠어 이렇게 공간을 옮겨가면서 하다 보면 그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산만하거나 집중이 안 될 경우에는 환경이 바뀌니까 좀 더 자극도 되고 집중도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방법을 좀 써보면 좋겠다 싶네요 안녕하세요 마포구에 사는 박시만입니다 평소에 아이한테 문제집을 많이 풀게 하는 편인데요 실력이 느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집을 풀 때 포인트를 둬야 되는 데가 있는지 또 효율적으로 문제집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애들 수학 공부를 하는 거 보면 문제집에 저는 답을 적더라고요 연수장에 풀고 나서 그 연수장에 낸 답을 확인하고 나중에 자기가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 새롭습니다 문제가 새로울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자기가 정 나중에는 모르는 문제는 일단 체크를 해두고 다음에 풀 때는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 답이 적혀져 있으면 누구든지 답이 적혀져 있으면 어때요 생각이 이미 굳어져 버립니다 그럼요 가려도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방법도 보이고 답도 보이면 생각이 그뒤부터는 굳어져 버려요 아예 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풀면서 중요한 것은 체크를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반복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반복은 해야죠 사실 그런데 너무 많은 반복을 하면 그리고 그 반복이 배우는 게 아까 말한 공식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 그런 식의 반복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풀고서 다음에 다시 한번 풀 때는 사실 그 문제 잊어먹잖아요 그때는 또 새로운 그 사이에 자기가 배운 지식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각에서 그 문제를 보게 돼요 문제 한 문제가 한 가지 방법만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미분을 배우면 미분을 이용해서도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거 색다르네 그런 맛도 느끼기 때문에 문제의 경우는 반복이 조금 해도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수학을 통해서 수학과 가까워지면서 수학에 대한 궁금증도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궁금증을 말씀드릴 때마다 명쾌하게 또 해답을 주셨던 모든 강연자분들 때문에 더욱더 수다학이 풍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했던 수학 정복의 꿀팁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집 아이한테 맞는 비법이 우리 집 아이한테 맞는 게 아닌데 지루하다는 거는 반복성이 강한 거고 굉장히 과도한 선행을 시킨다는 게 하나 문제고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